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만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절대 공부를 할 때 더 이상 이론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고득점이라는 것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적용, 실전 능력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됐을 때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수험생들은 이해에 너무 치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완벽하게 이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책을 읽어요. 내용적으로 책을 읽는데 우리가 총사업비 관리제도 있잖아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토목은 500억이고 그 다음에 건축은 200억이고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500억에서 국가재정지원금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책 읽는다고 암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고 내가 문제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발견하고 그걸 보완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점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공부가 단단해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절대 이론에 집착하지 말고 이론서를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자. 문제 중심적인 공부를 하자. 그래서 문제 중심적인 공부는 일단 기본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고 여러분들 아직도 기출문제가 정복이 안 됐다면 스스로 풀고 11, 2000제 수업 있잖아요. 기출문제 정복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당연히 예습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회독이 되면 단원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잘 맞추기 위해서 구체적인 암기와 그 다음에 적용, 연습을 반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올려나가야 돼요. 점수를 올려나가. 이때도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맥락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부분적인 또는 발췌적 이론강의 들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발췌해가지고 들어야지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뭔가 이론강을 또 듣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효과적입니다. 차라리 문제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합격 노트에 담거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출제 포인트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온 부분들을 형광펜을 칠하고 별표로 칠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합격 노트를 여러분들 것으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소중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수업하면요. 쉬는 시간에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이제 합격자 발표 끝나잖아요. 합격생들이 찾아오면 항상 이걸 가슴에 품고 있어요. 이 책이 그 합격생들 품에 담겨져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선생님 몇 회독해야 됩니까? 뭘 몇 회독해요? 다 외울 때까지 보는 거죠. 이거 하면 합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거 다 외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풀면서 구체적인 암기. 수험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80점대에서 90점대가 안 올라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80점대에서 90점대로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체적인 암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맥락만 이해하는 거예요. 집요함.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머리에 도루코 칼로 이렇게 조각하듯이 조각하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요함. 난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년도 합격에 시험장에서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